지금 나 왜 개고생이야, 이게. 집이 제일 좋지, 뭐. 이런 데서 커피 마시면 되게 맛있는 거 알아요? 진짜, 진짜. 꿀맛이죠, 꿀맛. 저기서 라면 끓여먹어도.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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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, 가라,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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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나한테 하는 거야, 오빠? 오라는 거야, 가라는 거야, 뭐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잡고 있어 봐봐, 먹지 봐봐. 남들이 먹는 그냥 기본 핫초코라면 그게. 나는 또 다르지. 초코넛. 그렇지. 오, 맛있겠다. 앉아, 앉아, 오빠. 안 잡혀, 잘. 한 번도 안 움직여.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또 당겨봤는데 또. 뭐야, 저거? 빙어야. 나온나, 나온나, 얼른, 나온나. 오빠 어떤 노래 틀어주면 너 고비 달 잡힐 것 같아? 틀어줄게. 다가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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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. 어? 전진. 예, 예. 빙어. 네게 와, 네게 와. 해줘, 베이베. 네게 와. 슬림 빼게. 비워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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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워와. 떠들 못해. 마이크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오늘 여기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. 낚시 갔을 때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, 원래는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재미라도 잊자 싶어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업 시켰죠. 빙어도 잡지 못해. 하나 더 적기만 해. 이제 다시 오세요. 다시 안 해. 아, 재미있게 노네. 아니, 빙어가 왜 이렇게.